지금까지 우리는 내 컴퓨터와 백업으로 사용할 컴퓨터에 각각 저장소를 설치하고 지역 저장소에 있는 것을 원격 저장소로 푸쉬하는 것을 통해서 백업이라고 하는 목적을 달성했거든요. 그럼 우리가 백업을 할 수 있으면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어야지? 백업인가 했어요? 복원을 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컴퓨터를 마련하고 그 새로운 컴퓨터로 우리가 지금까지 작업했던 것을 복제해서 복원하는 방법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원을 할 수 있게 되면 여러 대의 컴퓨터의 같은 소스 코드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드랍박스나 구글 드라이브나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원드라이브와 같은 걸 써보신 분이 있다면 그러한 서비스들처럼 여러 대의 컴퓨터의 같은 파일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이동하면서 작업하는 데 굉장히 큰 편리함을 얻게 된다는 것이 킷의 아주 놀라운 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백업을 받은 것을 복원하는 방법을 살펴봅시다. 오른쪽에 있는 지역 저장소를 복제해서 왼쪽에 있는 원격 저장소를 만들었죠? 그럼 이번에는 왼쪽에 있는 원격 저장소를 복제해서 지역 저장소를 만드는 방법을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현재 저의 디렉터리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있는 이 오른쪽에 있는 지역 저장소는 hello-git-source-tree예요.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컴퓨터를 마련해서 거기서 소스 코드를 세팅을 해야 된다라고 간주하고 hello-git-source-tree-to 라고 하는 디렉터리를 만들 거고요. 거기에다가 원격 저장소를 복제할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은 이 저장소의 주소입니다. 주소를 클릭해서 저장했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길랩을 쓰고 있다면 이것이 이제 주소가 될 거예요. 됐고요. 그다음에 소스 트리 상에서는 여기 있는 더하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나오고요. 위쪽에 보면 create-add-clone이 있습니다. create는 완전히 새로운 저장소를 만들고 그 저장소를 소스 트리로 관리하는 거예요. add는 이미 존재하는 저장소를 소스 트리로 관리하는 거고요. clone은 원격 저장소를 복제해서 지역 저장소를 만들고 그것을 소스 트리로 관리하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clone이겠죠. clone을 선택한 다음에 첫 번째 칸에다가 원격 저장소의 주소를 적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기본으로 지정되어 있는 디렉토리에 소스 트리의 깃의 저장소가 지정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생긴 이름의 저장소가 만들어질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라고요? 이 디렉토리에 hello-kit-sus-tree-tool을 만들고 싶기 때문에 저는 여기 있는 이 경로를 hello-kit-sus-tree-tool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그리고 clone을 하면 이 소스 트리가 원격 저장소에 있는 데이터를 다운로드를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고 그리고 새로운 디렉토리를 만든 다음에 이 디렉토리에다가 이렇게 소스 코드를 저장하고 버전 역시도 저장을 해서 똑같은 상태로 만들어 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원격 저장소를 지역 저장소로 복제하는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